동석아 엄마 몬스테라 알보 하나만 사줘 알보 사주세요 어떻게 생각해요? 동석이 통장에서 엄마 10만원만 꺼내서 써도 돼? 사줄거면 야옹 한번만 해줘 야옹 눈 깜빡 말고 야옹 해줘야지 엄마가 명품백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알보 사달라는데 어떻게 생각해? 까꿍 예쁘게 찍을 수가 없어 우리 아기는 자꾸 엄마한테 헤드번팅 하느라고 얘 지금 동석이한테 말 거니까 샘나서 일어나는 거야 아 진짜? 응 엄마도 안 해주세요? 그럼 나한테 옳은 거지 그치? 그치? 헐 그렇게 깨워도 안 일어나더니 동석이한테 얘 말 걸렸다고 샘나서 일어났어 어떡해 동석아 쟤 진짜 웃기지? 말해봐 동석아 너는 말을 할 수 있잖아 말해봐 안녕하세요 해봐 달소씨 샘나서 일어나셨어요? 다수씨 자기소개 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